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금의 유사 패턴, 그리고 이더리움의 보유량, 그리고 버드와이저의 NFT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 차트가 70년대 금 상승 차트와 유사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차트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인가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4월에 최고점을 찍으면서 점점 하락하다가 최근에 5만 달러를 잠깐 터치를 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1970년대 금 랠리시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차트를 보면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를 같이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좌측이 1972년에서 80년까지의 그런 금 그래프, 금 차트고요. 그리고 우측이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잘 보면 상당히 유사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가총액 관점으로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를 금이 터치하고 난 후에 다시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 8년 정도 지나서 5조 달러를 터치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1조 2천억 달러를 터치하자마자 지금 또 이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트를 자세히 보면 금본이제는 10년 동안 이뤄졌던 차트이고 비트코인은 5만 달러 터치하고 지금 상황이 오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잖아요. 이걸 비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걸까요, 지금? 네, 그렇죠. 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의 빈도라든지 그런 시간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량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8년이 걸렸지만 비트코인은 2년 내에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금본이제와 비트코인이 비교되는 이유도 따로 있을까요? 네, 1944년에 브레튼 우주 협정에 따라서 미국이 금본이제를 채택했습니다. 즉, 금 1온스에 35달러를 패깅을 한 건데요. 그게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 우주 체제를 패기하면서 그때부터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5달러, 1온스당 35달러였던 금이 이후에는 거의 뭐 1280달러까지 올라가서 37배 이상으로 상승을 했다는 게 보여지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서 만약에 금과 유사하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터치한다고 한다면 지금 개당 약 25만 불까지도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이렇게 가격을 예측할 때 주식에서도 그렇고 코인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RSI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들은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좋을 지표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기술적 지표에서 상대 강도 지수죠. RSI와 그리고 LMACD라고 그 두 가지를 보면 상당히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꼭 동일하게 역사가 반복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달러를 많이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금이 선호되면서 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기 시작했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은 금의 어떤 상황과 지금 유사한지 현재를 지금 좀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1조 2천억 달러를 찍고 나서 약간 하락했다가 전차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1980년대에 5조 달러를 찍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그래프상으로는 2022년 정도가 되면 비트코인도 시가총액 5조 달러를 터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라고 보여지고요. 금도 희소자원이잖아요. 매장량이 한정도에 있는데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총액이 2,100만 개로 확정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빠른 시기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2년에 5조 달러요? 네, 시가총액이 5조 달러. 지금은 한 2조 달러인 상태죠? 1조 2천억 달러를 터치하고 내려갔다가 금이 5조 달러에 도달했으니까 전문가들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5조 달러에 도달한다. 비슷한 유사한 그래프로 간다고 한다면 2022년 정도에 5조 달러에 도달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2021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네요? 저는 꼭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금과 비트코인의 상황을 비교해 주신다면 어느 쪽이 좀 더 전망이 좋고 상황이 괜찮은지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금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에 기대했던 것을 비트코인에 많이 기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트코인의 기관들 그리고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들이 가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팝아트를 비교해 봤을 때 앤디 워홀의 작품이 팝아트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작품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게 비트코인 가격도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에 비교했을 때 저는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 저희가 좀 더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느냐 찍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금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35달러 하던 금이 100달러, 200달러 갔을 때 최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쫙 올라가서 1280달러까지 가리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의 좀 앞으로의 미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서플라이 쇼크, 익스체인지 이더리움 리저브를 컨티뉴 투파, 에프터 26% 드롭 인 2021. 이더리움이 2021년 26% 하락 이후에 거래소 이더리움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예, 크리프트코인트에 따르면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2020년에 2629만 이더에서 지금 21년에는 1922만 이더로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자들이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심리가 강해졌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지갑의 이더리움 양이 늘어났다. 아니면 거래소의 이더리움 양이 늘어났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해석을 하는 게 조금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계속해서 거래소의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가격 상승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게 꼭 정확하진 않지만 불규칙적으로 역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거래소의 이더리움 양이 많으면 가격이 좀 하락하고 이더리움 양이 적으면 가격이 상승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죠. 암호화폐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그런 디지털 자산을 지갑에 특히나 콜드월렛에 갖고 있기를 선호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으면 핫월렛이라고 얘기를 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콜드월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해커들의 공격을 받기가 쉽고요. 그리고 부자들이 제가 만약에 엄청난 비트코인 부자다. 제가 1주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넣어놨는데 그 거래소가 망하거나 해킹을 당하면 제가 엄청난 자산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드월렛에 그런 코인을 담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팔려고 하면 거래소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팔기 위해서 거래소에 이동된 이더리움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가격이 낮아지는 거고 내가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 보유량을 빼서 제 지갑에 넣어놓으면 가격이 상승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갑과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을 보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파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개인들보다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더리움 가격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더리움 보유 심리는 최근에 8월 5일에 실시한 런던 하드포크 때문에 좀 일어났고요. 런던 하드포크라는 것은 EIP-1559를 구현을 한 이후에 가스 요금이 소멸되는 그런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EIP-1559 이후에 한 20일간의 현황을 보면 9만 2,595 이더가 소각이 됐습니다. 돈으로 보면 약 3억 달러, 3천억에 가까운 돈이 한 20일 사이에 날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더리움 보유한 사람들은 반사 이익을 우리도 주식이 이렇게 없어지면 주식을 원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반사 이익을 보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분 증명의 블록체인 검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32 이더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32 이더를 맞춰놓거나 아니면 또 다른 64기를 맞춰놓거나 이렇게 맞춰놓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이더리움이 없기 때문에 또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디파이와 NFT가 엄청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NFT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돈을 지불하거나 또 가스요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러한 호황이 당분간 지속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그런 보유량은 점점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가격도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스테이킹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가격 상승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스테이킹은 690만 리더가 현재 거기 스테이킹이 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220억 달러, 22조 정도가 22조가 스테이킹으로요? 네. 스테이킹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좀 스테이킹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요즘? 네. 왜냐하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면 한 4%부터 많게는 한 15%까지 이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디파이를 하시는 분들은 은행 예금이 이제 이자가 너무 짜니까 자기 이더리움을 이렇게 예금을 하고 이자뿐만 아니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로 인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스테이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디파이나 NFT를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폴카다시나 솔라나 루나 이런 쪽에도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더리움만 이렇게 쫓아갈 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이 있는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뭐가 있는지 암호화폐는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시면 향후에 이제 수익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관련된 기사까지 다뤄봤고요.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NFT 관련된 소식입니다. Budweiser goes strong on NFT's purchases beer.it 도메인. Budweiser가 NFT와 이더리움 도메인을 구매했습니다. 맥주 회사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Budweiser USA가 트위터 프로파일을 8월 25일에 업그레이드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로켓 우주선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Budweiser가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에서 이제 구매를 한 건데요. 톰 삭스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톰 삭스 NFT 팩토리에서 만든 건데 그 로켓을 Budweiser가 이제 8위더에 구매를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켓은 총 이제 2,2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200개 중에 이제 하나를 구매한 거죠. 그래서 최소 가격은 한 3.75위더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켓 이미지가 2,200여 개가 있는 거예요. Budweiser에서 조금 NFT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렇죠. 예. 이 Budweiser의 이제 모 회사가 있어요. 네. 앤하우저 부시 임베브라고 있는데 그 회사가 최근에 전략적으로 NFT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텔라. 아르투아. 아르투아. 네. 아르투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벨기에 맥주죠. 네. 그렇습니다. 스텔라 아르투아도 최근에 7월 달에 이제 NFT를 출시를 했어요. 이미 하고 있네요? 네. 그 스텔라 아르투아는 요리사 마르크스 사무엘슨이라고 좀 유명한 요리사가 있는데 우리 이제 프라이드 치킨. 그래서 이제 프라이드 야드버드라는 치킨 레시피를 가지고서 NFT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 컬렉션을 판매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상품형 NFT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상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컬렉션에도 레시피에 대한 디지털 파일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슨의 그런 비디오, 이 레시피, 요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팁이나 리추얼이 달린 그런 비디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요리사가 할렘에, 뉴욕의 할렘에 레드 루스터라는 레스토랑이 있나봐요. 그래서 레드 루스터에 2인 식사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아무래도 이제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개하기 꺼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NFT를 구매하면 보상으로 준다라는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맥주 회사들에서 NFT를 좀 눈여겨보는 그런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맥주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브랜딩에서 옛날에는 자기들이 어떤 이미지를 올리는 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아요.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NFT 시장에서 되게 핫한 이미지를 회사에서 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시중에 유명한 그런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브랜딩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그냥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200개 중에 하나를 사오니까 금액이 그만큼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많은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만든 것들을 이제는 좀 저렴한 가격에 사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마케팅 회사들한테 좀 어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버드와이저 뒤를 이어서 여러 회사들이 또 도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버드와이저는 최근에 비어점 이더라는 도메인도 한 30이더를 들여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메인을 산 이유는 또 뭘까요? 뭐뭐.이더라는 도메인이 암호화폐 쪽에서 이더리움 쪽이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비어라는 그런 도메인을 자기들이 차지하면서 선점을 한 거죠. 대표 맥주 회사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브랜딩 효과를 노리면서 NFT의 쪽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